오우택 교수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로 한국과학기술알림원 정회원, 한국파스테르 연구소 이사장과 한국WCU협의회 회장 등을 겸임하며 약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통증 발생의 분자 기전, 통증 관련 이온채널, 새로운 이온채널 유전자 클로닝이다. 초-HE-R, 더칼슘 액티베이티드 클로라이드 채널 아녹타민 1HASA 히트 센서인 노사이셉티브 뉴런즈, 네이처 뉴로사이언스, 양YD-E-R, TME-16A 컨버즈 리셉터 액티베이티드 칼슘 디펜던트 클로라이드 컨덕턴스, 네이처, 신. 제2이달, 브레디키인 이리다시엘IPOXYGENASE VR1 시그널링 패스웨이 포 인플레메터리 하이퍼럴 지저. 프롱나틀 아카드 사이 USA, 초-HE-달, 메카노 센시티브 이온 채널스 인 컬처드 센서리 뉴런즈 오브 뉴네이틀렛츠. 제2뉴로사이, 황 SW-E-달. 다이렉트 액티베이션 오브 캡사이신 리셉터즈 바이 프로덕츠 오브 리포시애나시즈, 엔더저너스 캡사이신 라이크 서브스텐스. 프롱나틀 아카드 사이 USA, OU-E-달, 캡사이신 액티베이츠에이 넌셀렉티브 케이션 채널 인 컬처드 뉴네이틀렛 도슬루트 갱글리언 뉴런즈, 제2뉴로사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